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연기, 또 영화, 뮤지컬 등을 했었는데요.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사운드 뮤직, 알라딘, 그리고 또한 이제 토어, 재팬하고 코리아 토어 콘서트를 합쳤는다면서 했었습니다. 그 외에 또 여러가지 부분인데요. 이제는 저희 재화로서, 재활캐븐으로서 활동을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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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